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주말 동안에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주요 외신들은 특히나 중국 이슈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만의 이슈는 항상 빠질 수가 없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중국을 향한 미국의 양극화되고 점점 급진화하는 중국 정책이 미중 관계의 지뢰밭이 될 것이라는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찰자들은 현지시간 27일 미국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등 계속된 미국의 도발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결정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 글로벌 타임즈가 현지시간 28일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미국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봄에 대만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최근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대만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한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던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양극화하고 점점 급진화하는 미국 정치가 중국과 미국 관계의 지뢰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고요. 또 중국은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지만 미국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간주를 하고 라인을 계속 테스트할 경우 중국은 대응 강화를 불사할 것이라는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명했던 한 연구원의 발언을 살펴보자면 맥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을 때에 비해서 중국 측 대응의 강도가 더욱 더 세질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최근까지는 이렇게 맥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러한 연구원의 발언은 최근까지의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맥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국 해군과 공군이 지난해 8월보다 더 큰 규모의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한 건데요. 이렇게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부분에 집중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 텐데요. WTO에서 설전이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hina-US Spar at WTO Meeting Over Dispute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현지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상대 측 무역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을 일방적인 불량배라고 지칭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불법적인 보복 조치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 청강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외국산 철강제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며 각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WTO 판단에 대해서 미국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이런 문제 있는 행동들은 일방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또 규칙을 깨고 공급망을 교란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반발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마리아 루이사 파간 WTO 미국 특사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보복 조치들을 가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들을 비호하는 WTO의 관행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제로 코로나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들까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의존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기댈 것이라는 월가 분석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드사 임원들은 리오프닝 이후 중국에서의 여행 회복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한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이후 첫 춘제 기간 동안 각종 소비가 폭발했다는 점도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올해 춘제 연휴 동안 전국 국내 여행객이 3억 8백만 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풀 꺾인 중국은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에 국내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고 있는데 첫 시험대였던 춘제 기간 동안에 이런 소비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관광 수입 잠정 집계치는 3,758억 4,300만 위안으로 한으로 약 69조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같은 기간 동안에 관광 수입의 73%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첫 번째 춘절에 이렇게 중국에서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국가에서는 소비가 완화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톡톡한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외신들은 집중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오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다는 소식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대만과 다른 국가들에는 또 다른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함께 기사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크라이나에 신형 M1A2A 브람스 전차 31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같은 기종을 미국에 주문한 대만 등이 전차 인도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현지시간 28일 대만의 에이브람스 전차 주문이 오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결정으로 복잡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오크라이나에 31대의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한 대만에는 전차가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챗GPT achieved 1 million users in record time, revolutionizing time saving in various fields. 네,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챗GPT가 출시된 지 2개월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끌어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및 여러 주요 외신들은 챗GPT가 전례 없는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아이폰 출시와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출시를 한 이후에 2개월여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면서 아이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AI 챗봇과 관련돼서 최근에 시장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